페이크라고 하다가 정국이 셔츠가 어떻게... 너 뭐예요? 터진 거 알았죠? 아니 또 단추가 이제 풀린 거 같아요 아니 얘 왜 왜 왜 그러는 거 아니야? 계속 웃으면서..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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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서 뜨면... 내가 잠궜다가... 셋째 날인가 그게? 내가 드라이벌 방에서 엄청 뜯더라고요 이렇게 와 이렇게 루머를 지금 하고... 셋째 날인가? 엄청 폴라가 계속 폴라가 야 너 셋째 날 너 뭐 5일 방으로 들어왔다네 아니 뭐 들어왔다네 5일 방상 발랐어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스테이크 뭐하는 거야? 스테이크 뭐하는 거야? 자 루머를 계속 만듭시다 5일 아니 5일을 진짜...